안녕하세요. 오늘의 킬리입니다. 저는 한국이름은 서혜영인데요. 지금 웨이비 선생님들과 함께 자연시락카데미 룰브드랩을 운영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6년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교육을 통해서 우연한 계기로 오프드 디저트를 맛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디저트를 개발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생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프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 진정으로 해서 그때부터 무대를 보여야겠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웨이비 선생님들.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봐서는 처음으로 무대를 이루고 그때부터 무대를 강좌로 다녀와서 2달 연습을 하다가 조직이 없이 채시도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위해서는 무대를 클래스, 재직, 랭킹, 주스, 우린 인터뷰 다양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이고요. 한 분이 있는 김민정입니다. 지금 필리 선생님하고 같이 룩푸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룩푸드 자격증, 주스 코디데이터 자격증, 바야 원테인 클래스로 자연식과 채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장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모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연히 룩푸드 디저트를 접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낫던 채식과 룩푸드의 재개를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면서 1분정도 수업도 듣고 가볍게 스무디와 샐러드, 스토드도 다양하게 채식 요리를 제 생활에 조금씩 접목을 하기 시작하다가 부름부들 강사로 활동을 하고, 룩푸드에 운영하고 춤을 하면서부터는 채식을 좀 사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채식이라는 게 더 저한테도 저와 맞고 정신적으로나, 무인체성으로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채식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대 때 유학생활을 미국에서 했을 때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한 보통선으로 가겠어요. 한국으로 치료차 나오겠는데 알 수 없는 피부염하고 체중 증가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피부염은 너무 극심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한의원에도 다녔는데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서 우연히 채식을 알게 되었고 채식을 실천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체중이 감량되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지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소화음역이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어요. 90년보다 시절에는 소화제를 배우는 사람도 이렇게 볼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소화가 힘든 게 저에게는 가장 건강적이라는 게 큰 이슈인데 채식을 하고 나아서부터는 제가 소화제는 거의 없어지고, 지금 하면 소화가 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는 부분은 일단 가성은 제가 도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그리고 이제는 피부, 피부가 안 오저나 좀 많이 좋았어요. 채식을 하기 전에는 요기찜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기하고 맵고 짠 음식들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체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고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던 한창 시절을 보냈는데 채식을 하면서 정말 가벼워짐을 거론했고요.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케리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피부가 좋아짐을 거론하면서 계속적으로 채식을 지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도 곧고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 좋은 변화를 같이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이 암부터 좋다고 떠나서 깨끗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재료들이 된다고 하고 제가 느끼는 거지 이런 것들만 좀 달래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그런 식사 생활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코프들의 앱을 열심히 우리 동생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강하고 좋은 것을 또 많은 사람들마다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그 초심을 이 분간에서 계속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으로서는 파차일비가 던진 채식테이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정말 코프터가 길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고도 소름끼치게 맛있는 먹거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프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을 뵙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 좀 미치게 돼서 더 많이 복습하면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책들을 써내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